정말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강국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걸음마 수준인데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고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홍의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번 발사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차를 만들었다고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능이 좋아도 자꾸 고장이 나면 안 되는데 이번 3차 발사는 그 안정성을 확인한 겁니다. 고장이 안 나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살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술력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G7에 들었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국이 우주 강국 G7 반열에 올랐다는 건 이런 실용화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1톤 넘는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 등 7개 나라뿐입니다. 북한이나 이란, 이스라엘은 발사 능력을 갖추긴 했지만 300kg 이하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이 우주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비교해 보면 전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 530조 원으로 이미 반도체 시장 규모 5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면 경제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익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이 예산이 풍족해서 우주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우주 개발은 초기에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 민간 분야로 넘어갑니다. 돈 먹는 하마에서 돈 버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번 로켓 발사에는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일부 대기업도 있지만 아직은 90% 정도가 영세 기업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민간 기업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미국 군사 위성을 발사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폭격으로 인터넷망이 붕괴됐지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지원을 받아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스타링크가 장악해온 이 시장에 중국과 유럽 연합 등 세계 각국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긴 했지만 우리 민간 기업들도 이제 우주 발사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외협력이나 영업 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셈입니다. 네, 우주항공청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같은 이런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요. 종합적인 전략을 세울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국회의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기관 명칭부터 입지 문제까지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우주 개발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게 맞아요.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타혜의 여지가 전혀 없는 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우주 선진구로 진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점점 상실되는 거죠. 우주 산업에도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